스타크래프트 밖에 안했는데 실험했어요 실험 아 맞아요 실험했어요 보등사님이 백연에게 그래 같이 하자 하나 둘 셋 뿜뿜뿜 아 큰일 났다 오래번 끝 다 진짜 자 음악 주세요 음악 아 bill야 음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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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아우 좋아 다시 한 번 호흡해요 어! 아 자! 한 번 더 보세요! 아! 도세요! 그래요! 도세요! 한 번 더! 도세요! 도세요! 야! 그거 도와줘! 도는 거! 도와줘! 도는 거! 우와! 야! 놀라! 야 이 오빠도 되게 피겨스케이크 할 거고 누가 더 올려둬어 보자! 이 형은 뒤에 하나! 잡읍시다! 하나! 둘! 아! 동거! 너 잘하세요! 하나! 둘! 셋! 야! 오! 제 예산 타락했어! 야! 자! 한 번 다시 한 번 해봐! 아! 괜찮아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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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옛날에 심혁래씨가 우울의 면에서 변신할 때부터! 오! 일단 알겠어! 오! 오! 제가!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오늘 이 친구 1등 뽑겠습니다! 오! 오! 저 인형도 안 하셨어요! 제가 두 장과 인형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! 오!